1975년 6월 7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1975년 6월 7일은 아마 이 선수 이름 기억하는 분 많을걸요. 대한민국 복싱 선수 유재두 선수가 세계 챔피언이 된 날입니다. 유재두 선수는 WBA 주니어 미들급 타이틀 매치에서 일본의 와지마 고이치를 7회 KO로 제압하면서 김기수 홍수환 선수에 이어 한국 역사상 세 번째 복싱 세계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유재두라는 이름은 교수님하고 저는 아는데 이 두 사람은 알까 모르겠어요. 저는 유명우 장정구 세계라고. 잘 모르죠? 저는 잘 모릅니다. 일본 챔피언을 KO로 때려 눕히면서 정말 일약 영웅이 됐고 온 나라가 그때 잔치집이었죠. 70년대 복싱이 인기 대단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스타 중에 스타였던 유재두 선수 처음 어떻게 복싱을 시작했을까요? 유재두 선수는 전남 고흥 출신으로 학창 시절부터 육상, 축구, 태권도 이런 여러 가지 운동에서 두각을 나타낸 만능 스포츠맨이었다고 합니다. 18살이던 1966년 2월 혈혈단신으로 상경을 했고요. 고물상을 하는 친구를 도와서 고물을 줍고 그걸 팔아 번 돈으로 체육관 회비를 모아서 마포체육관에서 복싱을 시작합니다. 전국 차전에서 은메달을 땄고 멕시코올림픽 최종 선발전에도 나갔지만 관장의 권유로 곧 프로행을 선택했고 1971년 4월 이 안산호 선수에게 KO승을 거두면서 국내 챔피언이 됩니다. 7월에는 일본의 캐시어스 나이토를 KO로 꺾고 동양미들급 챔피언이 됐고요. 이러면서 유재두가 김기수 이후 스타 부재어 덕이던 국내 복싱계 중량급의 셋별로 떠오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유재두 선수를 우리 국민 영웅으로 만들어준 경기가 있다고 그래요. 일본의 복싱 영웅인 고이치, 아, 와지마 고이치 선수와 붙었는데요. 네, 세계의 대결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와지마 고이치 선수, 그 당시 일본에서 인기 절정의 권투 선수였는데요. 트럭 운전사에서 시작해서 일본 복싱의 전설이 된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불꽃 사나이라는 별명처럼 화이팅이 아주 뛰어난 선수였는데 상체를 수그렸다가 갑자기 공격하는 특유의 변칙 스타일 때문에 개구리 점프라는 명성까지 얻고 있었습니다. 네, 와지마 선수 정말 대단한 선수였는데 그러나 두 사람의 대결이 시작되고 여기서 반전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하는 1975년 6월 7일 일본 큐슈에 고프라 체육관에서 당시 챔피언 와지마 고이치 선수와 도전자 유재두 선수의 WBA 주니어 미들급 타이틀 매치가 펼쳐집니다. 전문가들은 거의 전부 와지마 고이치의 승리를 예상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유재두의 파워가 와지마 고이치의 변칙 플레이를 일방적으로 압도한 건데요. 5회에 다운 한 번을 뺏고 7회에 또 한 번 다운을 뺏었어요. 이때가 저러의 찬스라고 생각한 유재두 선수는 다시 일어난 와지마 고이치에게 소나기 펀치를 날리기 시작합니다. 와지마의 턱과 몸통에 좌우 훅에 이어서 스트레이트를 장렬시켰고 결국 와지마는 7회에만 3번 다운되어서 유재두 선수가 통쾌한 7회 KO승을 거뒀습니다. 김기수, 홍수환 선수에 이어서 대한민국 3번째 세계 챔피언이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유재두 선수는 이 단 한 경기로 이략 국민 영웅으로 떠올라요. 일본 선수를 통쾌한 KO로 이겼다라고 한 이것 때문에 영웅이 된 거죠. 당시 흑백TV로 유재두 경기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환호하고 나라 전체가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그 난리 중에 저도 끼어 있었어요. 흑백TV로 그 준비를 직접 봤습니다. 그때 동네마다 아주 난리가 났었죠. 직접 보셨어요 그때? 일본의 그 유명한 선수를 그 멋진 펀치로 때려놓으셨을 거네요. 혼나기 펀치. 그때 그 복싱이 굉장히 인기 스포츠였기 때문에 상금도 많이 받았겠죠. 네 공식적인 상금도 아마 있었을 텐데 박정희 대통령에게서 비공식적인 개인적인 상금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액수가 무려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썼냐면 그중에 100만 원은 방위선금. 방위선금. 또 100만 원은 브루이웃돕기 선금. 나머지 100만 원을 가지고 매니저 트레이너와 각각 30만 원씩 나누고 10만 원 남잖아요. 이건 회식비용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만큼 돈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성품이었던 거죠. 그랬군요. 유재두 선수의 멋진 활약으로 그야말로 온 나라가 잔치집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그 기쁨이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네. 참편이 되고 그 다음에 1976년 2월 17일 2차 박원전에서 와지마 고이치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이번에 전문가들이 전부 유재두의 승리를 점쳐요. 그런데 이번에 또 그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유재두 선수가 쉽게 이길 거다. 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작 시합에서 유재두는 제대로 주먹을 쓰지도 못하고 맥없이 흐느적거려요. 다리에서 힘이 쑥 빠져서 맥없이 서 있는 이런 모습이 15회 동안 계속됩니다. 저도 그 경기 보면서 정말 분통이 터졌는데요. 와지마의 펀치를 계속 맞다가 15회 KO로 무너져요. 펀치 한 번 제대로 날려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졌기 때문에 국내 팬들의 충격은 정말 컸습니다. 이 챔피언이 됐을 때와는 다르게 이때 경기가 너무 무력했기 때문에 음모론 같은 것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너무 예상밖의 결기가 됐기 때문에 음모론이 나온 거예요. 1억엔의 타이틀을 팔았다. 일본이 몰래 약을 먹였다. 이런 소문까지 들리고요. 이런 음모론도 있어요. 이건 국내에서 중앙정보부 개입설입니다. 1971년 동양챔피언 시절에 고향 선배였던 김대중 신민당 대통령 후보에게 인사를 한 후 매년 명절마다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박정희 정권의 심기를 건드렸고 그래서 중앙정보부에서 이 경기 전에 딸기에 약을 넣었고 그 딸기를 유재두 선수가 먹고 힘이 빠지면서 경기에 졌다라고 하는 음모론입니다. 제법 구체적인. 더 구체적인 게 이 사실을 뒷날 중앙정보부 직원으로 있던 고향 후배가 유재두 선수에게 털어놨다. 이러면서 이 음모론이 더 구체화됐는데 사실 유재두 선수는 지금은 그 이야기는 더 하고 싶지 않다. 해서 이 음모론을 부정을 했습니다. 음모론은 음모론으로 그치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유재두 선수 커리가 어떻게 되나요? 충격적인 타이틀 상시로 심기일전한 유재두 선수는 동양 챔피언 타이틀을 몇 차례 더 방어했고 1978년 12월 동양 챔피언 21차 방어를 끝으로 팬들의 환호 속에 은퇴합니다. 그때 더 싸울 상대가 없다 이러면서 은퇴를 했어요. 학수받으면서 은퇴를 한 거죠. 이후에는 지도자로 변신해서 후진을 계속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렵던 시절의 통쾌한 펀치로 국민들에게 기쁨을 줬던 유재두 선수. 그가 보여준 투혼과 화력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